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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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엎드려 기다려 잠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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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이제 5살 된 여릉이 얘는 이제 2살 겨울이 여름과 겨울이죠 형과 동생 사이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너무 오래갖고 치아 너무 오래갖고 치아 너무 오래갖고 치아 오늘의 모습이네요 네 오늘의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오늘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아니 둘이 진짜 반응이 나르네요 네 그냥 가시로 덜어 너무 오래갖고 너무 오래갖고 너무 오래갖고 너무 오래갖고 너무 오래갖고 너무 오래갖고 근데 얘가 원래 그렇게 작은 애들하고 어울리던 애가 아닌데 처음에 얘가 이렇게 턱 밑으로 파고 드니까 포개는 거예요 그냥 포개서 이렇게 얘를 베개사 가서 눕는 거예요 그걸 처음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잘 놀고 막 서로 부딪히고 이런 게 케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붙이고 이제 이 오빠가 강아지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맨날 물어보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 이제 누가 먼저 호감을 갖게 되신 건가요? 제가요 아니야 내가 먼저 좋아했어 아니야 짠 예 고마워 여름아 응 고마워 겨울아 진짜 released 요 ㄴ 오 오 수 오 오 됐다 저렇게 고마워 유 오 오 오 오 저희를 처음 만나뵈 장식으로 여기가? 아 여기가요? 네! 겨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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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을 봤을 때부터 많이 봤죠. 두분이 이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? 아니요. 이 친구들 때문에 모 잘 된 거죠. 이쁜것 같아요. 행복하게 잘 살자구나. 엄마랑 같이. 이쁜것 같아요. kedxs 감사합니다.